10만 3천 8백 사십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우양입니다. 우양, 은, 는 동사는 1992년 설립되었으며 농축수산임산물 및 과실통조림 슬래시 유사조제식품 슬래시 즉석조리식품 제조 수출입 등 식품제조업을 전문으로 한 사업을 영위은유트레와 슈프스토리라는 자체 브랜드를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제품 라인업 및 판매망 확장 주요 매출처는 CJ제일제당 불무원식품 등과 같은 제조유통사와 스타벅스, 이디아, 할리스 등과 같은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이고 식품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제조솔루션을 제공함 기업개요 대시 1992년 설립된 국내 식품제조 전문기업으로 가정간편식, 에이체마어, 및 음료베이스, 퓨레 등의 생산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에이체마어 제품은 CJ제일제당, 풀무원 등의 식품제조 및 유통업체들의 음료베이스, 퓨레 등은 스타벅스, 할리스커피 등 음료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공급함 대시 2019년 6월 청양 제2공장 완공으로 생산능력을 확충하였으며 원료의 글로벌 소싱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 BEP 위주로 영업하고 있음 재무 대시 핫도그 등 에이체마어 제품의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프랜차이즈 향 음료베이스 등의 수요 증가와 판가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성장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지분법이익 감소 이자 비용 증가 등으로 법인세 수익 증가에도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고물가 영향에 따른 내식 증가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에이체마어 제품 소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향 음료베이스 수요 증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9월 12일 기준 장마감 우양의 시가 총액은 770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우양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068위입니다. 우양의 상장 주식 수는 1425만 8천 주입니다. 우양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우양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6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2.3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1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81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8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94배 278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5번지억원, 21억원, 1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1번지억원, 13억원, 마이너스 30억원입니다. 우양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76번지 91%이고 유보율은 2549.53%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36.58이며 전일 대비해서 20.30-0.7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8.04이며 전일 대비해서 14.51-1.5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양의 2023년 9월 1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4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510원보다 11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5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우양은 거래량 34만 8,147주가 거래되었으며 필수의 변화 34만 8,167으